안동댐 야외민속촌의 고택 숙박시설인 구르메 리조트가 다음달 1일 개장합니다. 고택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복전통마을은 개남고택 등 8채의 고택과 함께 인근 한자마을의 관리동과 식당, 카페동도 같이 개장합니다. 사회적기업 포드림이 운영하는 인근의 개목나루터도 다음달 초 황포돛배를 진수한 뒤 한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갑니다. 13인승의 황포돛배는 역조정지 댐을 순회하며 나루터에는 찻집과 문화체험공간이 운영됩니다.